뾰옹 신곡 바이시클은요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메시지가 강하게 담긴 댄스곡입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그렇다면 여기에 꼭 집중해주세요 하는 퍼포먼스 포인트는 어떤게 있을까요? 네 굉장히 쉬운데 혹시 가능하시면 저랑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프롱니춤이라고 프롬프롬프롬 부분에 이렇게 4번 내려주시면 됩니다. 시작! 프롬프롬프롬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앨범의 수록곡이 무려 21곡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. 네 저의 1집 케렌시아는요 굉장히 곡수가 많은 만큼 4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양한 음악 들으러 많이 와주세요. 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수록곡은 어떤게 있을까요? 네 가장 녹음하기 힘들었던 곡이 될 것 같아요. 데멘데라는 곡인데요. 스페인어로 제가 녹음을 처음 해봤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스페셜한 것 같아요. 네 그렇다면 혹시 한 소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네 짧게 해드릴게요. 네 베이베 잠만 때 와우 너무 좋습니다. 그럼 모두가 기다리는 청하씨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? 네 그 전에 더 비장하고 더 강력하게 돌아온 강다니엘씨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저 청하도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깐요.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. 유 inac라 요 아이 policy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